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딸 때문에 오셨어요? 네, 저도 그렇고요. 엄마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아직까지는 안 아파? 엄마, 올해 조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엄마가 좀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해. 성가집에 절대 가지 마세요. 올해 엄마가 성가집 갔다면 성물살이 들어서 아파. 어? 그게 좀 답답해. 답답하니까 여기 오셨겠지만, 근데,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엄마가 근데 이동수 있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이동수. 돈을 빌려준 것도 있고, 띄킨 것도 있는데, 그게 지금 받을 수 있을지. 올해? 빌려준 거는, 투자한 거는 장면이었고, 장면하고 올처고. 왜 했어? 엄마는 주머니에 돈이 나가면 안 들어오는데. 그래요? 응. 친구한테는 18년인가? 19년인가? 얼마나? 처음에 7,500 했다가, 3,000만원 돌려받고, 나중에 3,500 했다가, 미안을 다 보면서 자기의 것 같이 해봐서, 지금, 내가 뭐라고 했더니, 받아줄 수 있다고만 하는데, 내 인종을 끊어서, 법적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 계속 이루어지네요. 조금 힘들어. 응? 친구가, 남자에요? 여자에요? 근데 왜 이렇게, 손이 그, 자기 쓸 거 다 써가면서 그러네? 좀 힘들다고 봐. 집이고 땅이고 그랬는데, 땅에다가, 뭐 감염 붙여보니까. 응. 뭐 압류 해야지 뭐. 빨빨리 하셔. 딴 데서 압류 들어오기 전에. 빨빨리 해야 된다 소리 나오네. 딴 데서 압류 들어오기 전에, 빨빨리 해야 된다는 소리 나오네. 이동수 있어요. 누구에요? 본인. 어차피 저는, 여기가 집이 아니니까, 내년에 내려와요. 집으로. 응.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애기 맞춰야 되니까. 애기 맞춰야 되니까. 에이구. 엄마가 속이, 지금 딸 집에 있어요? 속이 그냥, 왜 그러냐면, 속이 우락부락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해. 딸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 딸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 응. 처음에 애기 봐주니까, 엄마 치우고 인척하더니, 자꾸 안 좋은 일 있으니까. 엄마를 오십니까. 응. 그래서 엄마가 너무 돈 없고, 그러면 너, 엄마 취급도 안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도 계속, 제 신랑 때문에 그러죠. 응. 딸내미도 이유가 있어. 자꾸 지대끼들 부딪치니까. 안 좋으니까, 자꾸 엄마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사위가, 몇 살이에요? 지금. 서른다섯. 아니 서른다섯. 일곱 살이 나니까, 서른다섯이겠네요. 서른다섯이요? 네. 토끼 떼하고 개떼네. 맞아요? 일곱 살이니까. 응.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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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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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자기만 알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자기만 안다고. 자기만 알고 자기 편함은 그만이야. 기을러. 맞아. 아이고 속 터지겄네. 근데 딸내미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아직은 나는 차라리 우리 딸내미가 마음을 놔버렸으면 좋겠어. 결혼해하고 사느니. 근데 애기 때문에. 애기야 뭐 내가 다 해준대. 어떻게 해야 다 지금도 해주는데. 아이고 너무 일찍 결혼했어 딸내미는. 서너 살 넘어서 결혼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고통을 안 받지. 더구나 삼월생이잖아. 딸내미는 머리 좋아. 그리고 얼굴도 훨씬 많아요. 응. 능력이 있거든 남자보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위.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콧대어갖고. 아이고 참. 근데 내년. 분명히 앞으로 3년이 고비해요 딸내미는. 딸내미는. 떨어질 상황 없어요. 올해? 내년에? 네. 훈련이나 언제나. 그러니까 3년이 고비라고. 입을 수가 있다고. 3년 후에 3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3년 지나기 전에 사내 안쓰리가 나오고 떨어진다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오래 그랬나. 집을. 처음에 아파트를 준다고 결혼을 제가 쓴다고 그랬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기 당신 아들. 들어오면 주겠다고 결혼을 시켰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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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오래 그랬나. 작년에 그랬나. 작년에. 그 아파트를 딸명으로 해준 거야. 너무 어려워해서. 그래서 딸내미는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다시 받아줬어. 민영 끊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고. 굳이 부모도 똑같아. 아이고. 참. 그리고. 사위. 저기 뭐야. 사위 성이 뭐예요? 니. 니씨. 이시지 말이야 엄마가. 그래. 호주식하고. 또 빈더구도 있어. 배운 것도 너무 작고. 응. 궁합 안 보셨어? 아. 궁합 봤는데 뭐. 처음에. 얼마 안 돼서. 남자친구라고 들고 왔길래.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우리 딸 아직 어디니까. 건들지 마라다. 책임을 절대 하지 마라. 너. 대체만 하면 나한테 죽는 자가 있었는데. 아. 내가.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작정하고 댄베 들었는데 뭘 그래. 아이. 사위가 작정하고 댄베 들었는데. 응. 음. 궁합 볼 때 뭐. 좋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존재에서. 토끼대하고 갯대하고 졸일이 뭐가 있어. 끝까지 아님 말로 반대를 했어야 돼. 딸내미만 고생이야. 딸내미가 벌어미겨야 돼. 사위를. 그런 팔자여. 뭔 소리 하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 사위는 그냥 놀부인데. 그냥 편안하게 먹고 놀고 할 양인데. 기울기가 한이 없구만. 죽어나니 거기서 힘들고 죽어나는 거는 딸내미만 죽어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한테 몰아파치고. 그니까 신랑하고 맨날 투덕투덕 싸우니깐. 엄마한테 화풀이 할 수밖에 없지. 그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아 눈물 나길래 그래. 내가 이 사람 구박당해서 왜 여기에 있나 싶어. 맨날 엄마는 눈물밖에 안 나지. 응? 본인은 건강을 타고 났어.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 엄마 속병 생겨. 응. 아 저는 선생님 눈물 날라 그래. 자꾸 하시면 안 나고. 울어. 괜찮아. 울어. 아이고. 참. 애기 때문에 금방 또 갈 수도 없고. 응. 애기랑 애기 없거든. 저기 집에서. 엄마가 애기 왜 했지. 꼭 휴지에 있어요. 정 저게서 그래. 응. 괜찮아 울어도. 에이구. 참. 엄마가 딸내미 때문에 고민 많겠다. 그렇다고. 근데 또. 딸내미가 서른 안쪽에 그러려면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까지 가셔야 돼. 근데. 근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선 그게 낫지. 내 딸이 마음 고생하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것도 마음이 더 쉴 거야. 근데. 올 아니면 내년에 쪽나게 생겼어. 차라리 그게 좋겠어. 응. 사위가. 못 타서 갖고 나간다는 소리 나와. 아. 귀가요? 응.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나갔으면 좋겠어. 응. 지 권리 찾는다고 또 들어온다고. 할 게 없어. 지는 지한테 뭐 있어. 그러니까. 개뿔도 없으면 돼. 너 잘 저기를 하셔. 내가 봤을 때는 떨림에 결정을 하셔야 돼. 부부간에는. 엄마도 낯설지를 못해. 진짜 그러더라고요. 응. 엄마도 낯설지를 못해. 이 부부간에는 둘이 부부가 해결을 하셔야 돼. 그니 옆에서 보는 엄마는 이놈 속이 썩어라 뭉들어지는 거야. 사위는 사위한테도 사장심으로 하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 대해서. 때로 한 번 나가면 사위가 더 안 좋은 거 있지. 엄마는 그래도 사위로 한번 달래서 해보려고 한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냥 좀 달래고 싶어. 근데 질렸으니까 달래는 마음 없지. 질로 처음에는 그랬다가. 그냥 냅두셔. 지들이 알아서 하게. 엄마가 거기서 저기해봐야 엄마 욕만 더 먹어. 딸내미겠지. 엄마는 딸내미는 승진이 부릉부릉해. 막 우락부락해. 지금 이 사위에 있지. 나하고 팔짱. 비슷하네. 응. 엄마도 소방복 없잖아. 응. 응? 이 딸내미도 소방복 없어. 엄마도 소방복 없어서 뻔히 뭐 아는 걸 뭘 그래.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 보고 살았잖아. 어태까지. 신랑한테 그냥 내려놔서 별로. 신랑이 기대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내 덕에 사는 거 같은 거니까. 응. 소방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대요. 그렇대요. 응. 엄마 그 짝이야. 그냥 마음을 비고 사셔. 응. 그만하 그래도. 응. 그 애기. 애기 불쌍하고 딸내미 불쌍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모르지. 지들이 잘나서 사는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엄마 몸 잘 챙기셔. 엄마 몸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의 병 생겨. 그리고 허리 조심하세요. 응. 허리는 수술했어요. 괜찮아요. 응. 좀. 원수 대식고 대식고 수술? 한. 오래된 했는데. 진짜 걷지도 못하고. 울면서 다녔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그래도 조심하셔. 응. 몰라. 뜻없이 또 허리 조심하라라네. 아이고. 이 딸내미는 둘이 문제 알아서 하라 그러셔. 응. 엄마가 뭐 옆에서 중간에 나서봐야 도움이 안 돼. 그런 거 같아요. 응. 근데 어차피 뭐. 딸내미 이혼하게 생겼어. 어떻게 보면 또. 화비를 보면 또. 백성 편하고. 참 그게 편해요. 옛날처럼. 무슨 이혼한다고 해서 뭐 저기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없는 나한테. 응. 딸내미는 뭐 능력 좋은데 뭘. 지껏. 지껏. 화가 느리고. 늘어서. 응. 침묵 화날 때 여기까지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이. 주의면이 높고. 기을려다니까. 기을려고 아주. 지가 무슨. 왕자처럼 그냥. 떠받치길 바라니. 일요일 날. 룩 달려면 터너러도 저게 하려고. 홍사 수다기도 일요일 날 나가는 곳이 많으니까. 응. 저거는 심한 말은. 밥도 먹여달라는 판이요. 우리 애기는. 애기는 애기니까. 놀아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애기 좀. 집은 다 놀다가. 말썽을 당연히 피우지. 안 그래요? 그쵸. 그 말썽을 준다고. 또 얘기하라고. 큰소리 치고. 저게 아빠야? 제가 그거 보고 천불이 났어. 하나도 못해서. 넌 어제 진짜 너무한다. 니가 그거 놀아줘봐. 응. 아빠가 세상에 애기를 놀아줘야지. 최강은 여기서 꼴을 안 봤다니까. 참. 왜 이렇게 아빠 자격증도 없어. 아우 답답해. 그냥 냅두셔. 그냥. 사회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엄마가 어떻게 해결할 맘도. 엄마가 와서 이렇게 봐도 내가 얘기해줘도. 답답할 수밖에 없어. 지들 부부는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눈을 내려놓으면 싹 있는데도 눈에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엄마가 애기 데리고 가버리든지. 아니 그냥 저 혼자 있잖아요. 혼자 가버리든지. 응. 그 꼴 안 보고 그냥 혼자 가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그 꼴 안 보면 좀 져가지. 니 사회도 좀 정신 차리지. 지금 장모가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야. 알아서 봐주겠지? 응. 차라리 엄마가 그냥 가. 가는 게 답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돈 진짜 못 받겠어요. 힘들어. 차 앞붙여야 돼. 차 앞붙이려고. 내 얘기 중에서. 애는 누가 도와준 적 있는데. 내가 계속 이루어지네요. 응. 아이쿠. 앞으로는 돈 누구 절대 꺼주지 마셔. 뭐 추자도 하지 마시고. 돈 이득 되는 거 없어. 그냥 엄마는. 하려면. 한 가지. 돈 버는 방법 이루어져. 돈 대면 그냥 아파트에다 붙고. 내가 지금 엄마 얼굴 보이니까 아파트는 괜찮겠다. 아파트? 응. 집에 앞으로 집에 있는데 뭐. 아이쿠. 아이쿠. 저렇게 답답하긴. 집에 사는 거 말고. 투자할 일이 있으면 아파트 그냥. 저기 하라. 사 놓으라고. 지금 아파트는 없는데. 무서워. 근데 여기는 지방 쪽은. 여기는 천안 쪽으로 많이 올랐어. 지방 쪽으로는. 저희도 올랐어요. 올랐어. 요새는 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러준 땅이 있는데. 그걸 좀 있으면 팔아갖고. 잠사나무리 보니까. 커피숍 배웠거든요. 응. 그거 괜찮아. 어차피 엄마 물이니까. 물이니까 물장사 하셔야 돼. 내가 또 포즈는 거 좋으니까. 인신 많이 얻을 거라고. 엄마가 물이거든. 얼굴 보면 엄마가 물이야. 결국 엄마 얼굴에. 많은 사람을 베푸르라고 나와있어. 많은 사람들의 집. 베푸르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 그니까. 물장사 해서. 그냥. 물장사라 하다가 술장사 아니야. 그냥. 전 그렇지. 엄마는 술도 못해. 저같이 못해. 그냥. 커피. 주스. 빵. 그런 거 괜찮아요. 커피집에다가. 제빵 배워서. 에이컨이 옆에다. 커피만 팔면 안 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빵도 거뜨리셔야 돼. 엄마는. 그러면. 돈 벌어. 그게 그렇게 하셔. 하시려면. 딴 건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큰애는. 큰애는요. 결혼. 뭐.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어? 지금. 하면 하고. 말만 말고. 넌 알아. 네. 그냥 냅두셔.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 결혼 안 해도 괜찮았거든요. 이 얘기. 엄마 장사할 때 이 얘기 듣고 하셔야 돼. 왜요. 이 얘기도 어차피 물 다뤄야 돼. 잔네비 뛰잖아. 시불할 때. 지금 뭐 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네. 병원에 있으면. 더. 어. 냅둬 그냥. 나중에. 투업을 하라고 그래.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엄마랑 같이 옆에 있는 다음에 하는 거든지. 예. 그때는 이제 같이 저거 하셔야 돼. 근데 엄마는. 엄마랑 그냥. 어느 적고 그냥. 60. 65세까지 그냥. 물정산 하셔. 아휴. 엄마는 누구. 저기에. 저거 하지 말아야 돼. 맞아요. 나 언니들한테 돈 줘도 못 받았어. 그러고. 엄마 아기 보지 마. 그냥 가셔. 사위에. 집에 있지 말고. 그냥. 아기 불쌍하다고. 잊지 말고.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다 꿇어 나가. 나. 원래 15일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 이동 수 있다니까. 그렇게 이동해서 떠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훅훅 떠나셔. 차라리. 선생님 그 말 들으니까. 더 편하다. 갈까 말할까. 그래도 완전히 가름이 따르고. 100%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하니까. 에이. 맞다.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떠나셔야 돼. 응. 딸내미 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사위가 정신 차리거든. 사위가 정신 차리니까 그냥. 맞아. 나 때문에. 어린이 등혼할 때도 지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니까 어린이냐. 내가 가겠지 하고. 등혼도 안 시켜주고. 아빠도 자기 말하고. 정신 못 차려. 사위가. 그러니까 엄마 그냥 뚝 떠나셔. 니. 내 자식 니가 알아서 키우라고. 그래도 죽이지는 않아. 죽이지 않으니까. 니가 알아서 키우라고. 사위 버릇 안고 치셔야 돼. 너무 사위가 기울이고. 다. 장모같이 다 떠미 낀다. 여기서는 딸내미 집이니까. 큰소리 있어. 안치려고. 죽이고 있는데. 한번. 집에 내려오면. 호대김으로 하려구요. 응. 다 키워 잡으셔. 내 딸이 고생하잖아 지금. 딸하고 싸우잖아. 응. 딸하고 싸우고. 엄마하고도 딸하고도 자꾸. 추락차 싸우잖아 지금. 내가 그러니까 사위가 내고. 우리 딸하고 싸우잖아. 그렇게 사우는 거지. 응. 간접하자고 가시라고.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